3호 스토리텔링 세리나에 와서 첫 번째 이거를 3박 4일 동안 다 외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걸 외워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 목사님에게 이걸 스토리를 했고 그 다음에 딸이 옆에 있길래 딸한테 하고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왜 이래? 이랬는데 제가 교회 가서 처음 한 게 애들 카페에서 5학년 아이들이 4명이 쏙딱쏙딱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쏙 가서 회양하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는 이래도 애들하고 잘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제가 얘들아 성경이 몇 권이 있어? 그랬더니 66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바다와 벨레문서를 알고 있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오바다서와 벨레문서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다서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끼어든 이야기야 이를 사도바울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오네시모를 종에서 형제로 받으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이렇게 통성경하면 10분만에 오바다서와 벨레문서를 몇 프로 알 수 있게? 세영아 몇 프로 알 수 있을까? 아 70%나 알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경에는 총 66권에 대략 2000년의 시간이 있고 몇 년의 시간? 그 다음에 1500곳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5000명의 민간이 들어있어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선생님이 찾아와 그러니까 저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전도사님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9년 동안 목사님 방에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사모라는 걸 모른 애도 있어서 저한테 집사님 남편 누구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그냥 가방 이만한 가방 들고 다니어서 매일 젤리 주고 사탕 주니까 저한테 늘 그런 선생님으로 알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접촉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마쳤겠죠? 그런데 그날 다시 오바다 선은 누구누구 후손과 만났다랬지? 야곱의 후손과 애서의 후손 사이에 끼어서 누구 제국을 썼다고? 아 멜론제국을 썼어 그래서 이를 오바다 선지자가 제사장가라고 관점으로 누구를 책망한 일이야? 애서의 후손을 책망한 일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5세부터 가르치라 될 때 펼쳐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최소한 5번, 6번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들 입에서 오바다서와 벨레몬서 입을 하고 제가 미션을 줘요 그러면 이거는 총 66건에서 몇 장 있는 줄 아니? 그러면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성경책이 저한테 있으니까 찾아보는데 한 장씩만 있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오면 다음 주에 이야기 또 해줄게 그러고 보내고 제가 이거를 다 마친 다음에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들아 근데 성경이 몇 권이라 그랬지? 66권인데 우리 몇 권 읽었어? 두 권 읽었잖아 두 권 읽었잖아 그럼 몇 권 남았지? 64권이 남았어 그렇게 시작하면서 너 나랑 통성경 같이 할래? 이렇게 했더니 제가 요거 하는 사이에 좀 쫄돌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7살짜리 아이들이 저 옆에 누나 옆에 또 언니 옆에 앉으면서 걔네들과 동참을 해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들 고학년 아이들은 핸드폰이 있어서 애들한테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은 거를 그리고 7살짜리 애들은 떠든떠듬 읽지만 읽고 나서 저에게 녹음은 하지 않고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 저 어디까지 읽었어요 어제도 와서 저 사과기 읽고 있어요 저 와서 눕기 읽고 있어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하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애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는 첫 3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애들한테 스토리텔링한 거랑 그리고 핫한 거 따끈따끈 저는 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논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1년 동안 아이들하고 한 거를 길면 안 보실까봐 2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거 나오는 사이에 이거를 시작하면서 30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매주 만나서 읽고 등고게임 했어요 애들하고 그래서 잠깐 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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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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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